안녕하세요. 메뉴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티니핑, 헬로키티처럼 키덜트족의 마음을 뺄을 수 있을까? 핏, 등골핑을 넘어 땀골핑으로 입니다. 사랑의 핫추핑이 개봉 43일째 누적 관객수 106만 명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1위는 베테랑 2가 430만 명 들어왔던데 평점은 베테랑 1보다 상당히 낮더라고요. 저번에 여기서 베테랑 했죠. 1300만 넘어야지 지금 CJ E&M이 영화 사업을 저분야 만화의 기로점에 서 있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별로 평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유승환 감독이 머리를 짜냈는데 2는 역시 어렵나 봐요. 그 핫추핑 지금 누적 관객수 106만 명이 역대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흥행 2위라고 합니다. 아기 상어도 뽀로로도 해내지 못한 100만을 돌파했고 사실 1, 2위가 들어보지 못한 영화거든요. 저는 12년 동안 역대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흥행 2위였던 게 2012년 개봉했던 전박이 한반도의 공룡 3D랍니다. 이게 104만 명으로 12년 동안 이의자를 지키고 있었는데 12년 만에 깼대요. 그 다음에 1위가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화 애니메이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애니메이션 통틀어서요. 굉장히 초라하죠, 사실은. 일본의 생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그 기록을 깬 건 뭐죠? 기멸의 칼날? 이런 거는 진짜 관객수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는 애니메이션 1위가 220만 명이에요. 220만, 4870만 명인 마당을 나온 암탉.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격차가 꽤 있습니다만 여기서 100만 명 이상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어쨌든 2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100만 명 돌파한 영화가 이제 사랑의 핫취빙까지 딱 3개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인지 보신 분만 아시겠는데 네이버에 보신 분들 평점 순위로 오름차순 하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1위가 왕자님 등장시는 우산 속 강동원 수준 노래는 겨울왕국 수준 그게 1위던데 진짜예요? 그 정도예요? 정말로? 정말로 그 정도예요? 정말 주작이라든가 알바 아니죠? 그러니까 좋아요, 나빠요 순위 한 550대 6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알바로 그 정도를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 배수면 진짜인 가능성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정말 그 정도인가요? 우산 속 강동원 씨는 그거는 역대급이잖아요, 진짜. 정말 그 정도를 애니메이션에서 뽑아냈다면 노래도 겨울왕국 수준이라고 하던데 뭐 반대 의견도 꽤 있지만 550대 60 정도면 그 정도라면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죠? 지금 전체 평점도 지금 8.9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베테랑 2랑 완전히 저기가 틀리긴 하지만 훨씬 높아요. 그래서 지금 과연 이 정도 수준인가 싶은데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지금 이게. 궁금해서 보고 싶긴 한데 어쨌든 사랑의 하추핑이 그 정도 수준으로 만약에 이 220만 명 마당을 나오는 암탉 수준에 이른다고 하면 진짜 일단은 원소스 멀티 유즈로 발전 가능성,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댓글 중에 하나가 또 되게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피트 등골핑을 넘어 땅골핑으로라고 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등골핑, 파산핑으로 끝나면 산리오 포켓몬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산리오 포켓몬은 등골핑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수준에 간 거예요. 그거는 어른들이 땀을 흘려서 번돈을 땀골핑을 땀을 흘려서 번돈을 거의 쏟아 부었기 때문이지 어린이들만 좋아해서는 답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등골핑, 파산핑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5살짜리 아이랑 보러 갔는데 5살짜리 아이는 아예 관심이 없는데 내가 너무 감동해서 지금 이 평을 뒤지고 다닌다. 엄마가 쓰셨더라고요. 만약 그런 엄마가 많아지면 자기 등골 파먹는 등골핑이 아니라 자기 돈에 쏟아붓는, 티니핑에 쏟아붓는 그 수준에 이르면 그때 가서야 포켓몬, 마리오, 산리오 이걸 논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산리오를 보겠습니다. 산리오는 지금 사상 최고가예요. 닛게이 225가 최고가를 갖거나 아니면 지금 엔저여서 일본 여행을 많이 가서 산리오 무슨 놀이공원에 많이 놀러 갔다.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닛게이 225가 올랐어도 모든 종목이 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종목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많은 종목들이 올랐죠. 닛게이 225가 잘 가니까. 그런데 개중에서는 사업이 정말 안 되면 안 간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넥슨도 거기 상장되어 있죠. 넥슨은 신고가를 못 갔거든요. 닛게이에서. 산리오는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다. 산리오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원 월드 커넥팅 스마일. 이게 맨 처음에 떠 있습니다. 쌈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사랑의 하추핑도 히트를 쳤고 티니핑 브랜드로 애니메이션으로 어느 정도 브라운관에서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리고 티니핑 월드도 만들고 티니핑 랜드라고 해서 옷 갈아입고 공주처럼 차려입고 15만 원 받고 애 꾸며주고 이런 것도 해요. 옷 팔고. 그런데 만약에 이 산리오 그룹 수준으로 가려면 이 산리오가 걸어온 길을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산리오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갔는지를 연구를 해야 돼요. 산리오 홈페이지에 맨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 대표 캐릭터는 헬로키티잖아요. 1974년에 등장한 캐릭터. 우리 어렸을 때 헬로키티밖에 몰랐잖아요. 지금 오히려 헬로키티가 인기가 덜 하죠. 지금 누가 인기가 있어요, 지금? 지금 시나몰을, 크롬이, 그다음에 마이 멜로디. 얘네 3인이 인기가 있어요. 얘네가. 얘네가 지금 원래는 어렸을 때 다 헬로키티만 알았잖아요. 이게 실제로 헬로키티 브랜드의 매출 점유율이 굉장히 비대했다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면서 다른 캐릭터들이 다채롭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그 3인 말고도 포차코라든가 구테마루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캐로캐로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캐로캐로핑도 좋아하는 사람 많고. 그래서 산리오가 헬로키티가 1974년에 나왔고요. 마이 멜로디가 바로 다음에 1975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요 캐릭터들이 나온 연도를 대충 말해보면 캐로캐로피가 개구리 있죠. 걔가 1987년에 나왔고 까만해, 베드바츠마루 걔가 1993년. 그리고 폼폼프린 좋아. 폼폼프린도 다 꼽었어요, 걔네. 얘가 1996년에 나왔고 시나모로리 2001년도에 나왔거든요. 쿠로미가 2005년도에 등장했고 구테타마, 아까 제가 구테마로리라고 하는 걔가 2013년에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각가지 캐릭터들이 30, 40년에 걸쳐서 계속 나왔습니다. 물론 티니핑은 지금 100개가 넘어요. 티니핑은 뭐만 붙이면 핑이잖아요. 아프면 병원핑, 안경 쓰면 안경핑, 무슨 진흙을 땅굴로 파면 땅굴핑, 다 붙이면 핑이에요. 그냥 핑인데 문제는 그 캐릭터들이 일단 줄기를 잘 펴서 각각의 팬들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그게 확장성이 있거든요.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헬로키티를 포함한 이 산리오 캐릭터들은 그게 잘 됐어요. 그리고 이 산리오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분들만 위한 야간 IP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동영상 라이브로 직접 나오셔서 임원진이 이걸 설명을 해줍니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자기가 투자하고 쓴 기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공간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라이브로 해줍니다. 해피홀리데이 해가지고 이번 연도가 헬로키티 50주년이에요. 1974년에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2024년이죠. 헬로키티 50주년이거든요. 이번 연도가. 그래서 각 무슨 뭐 저기 백화점이니 저기에서 뭐 마트 이런 데 큰 데 있죠. 스타필드 이런 데서. 헬로키티 50주년 팝업스토어 하고 막 무슨 설명회하고 전시하고 이런 게 그거 때문이에요. 1960년대에 설립이 되었고요. 지금 이 밑에 보시면 캐릭터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트윈스타, 리틀 트윈스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이 팬들.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늘어왔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산리호 편집샵도 있고요. 여기에 놀이공원이 있죠. 그리고 이런 연극들도 하고요. 이런 휴양지에 관광지에 있는 이런 센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분류해서 해놓은 겁니다. 1번에 해당되는 그런 캐릭터 편집샵들을 운영하고요. 두 번째로 가보면 이런 상품들도 팔고 이게 바로 원소스 멀티유주죠. 뒤로 가보면 이런 것도 팔고 어린이 화장품입니다. 어린이 화장품도 팔고 이런 센터들도 운영하고 카페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면 헬로키티의 매출비중. 이거 놀이공원이고요. 놀이공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야외도 있고 실내도 있어요. 이런 캐릭터 제품들 엄청 다양하게 있고요. 이게 캐릭터들입니다. 아까 말한 그 캐릭터들이죠. 이게 연도별로 꾸준히 나오면서 서로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꽤 많이 외웠거든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헬로키티의 비중이죠. 2014년, 19년, 24년 이 10년간의 흐름을 보시면 많은 변화가 있죠. 헬로키티가 14년도에 매출 비중 차지하는 게 75.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헬로키티밖에 몰랐겠죠. 10년 전에는. 점차 어떻게 되나요? 헬로키티 비중이 54.2에서 30.4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캐릭터들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돼요. 이게 파급력이 커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어떤 효과가 컸던 게 쿠로미예요. 쿠로미가 2005년도에 나왔는데 얘는 말 그대로 안티 히어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그 문어 박사 문어 박사가 뜬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쿠로미가 3대장으로 떴잖아요. 원래 메인 캐릭터가 아니에요. 마이 멜로디를 시기하고 질주하는 이 안티 히어로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얘가 메인 캐릭터로 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헬로키티의 빈자리를 메운 거죠. 아주 좋은 효과죠. 10년간의 흐름에서 헬로키티의 비중은 작아졌으나 헬로키티의 매출액이 줄지 않았어요. 왜요? 비중은 줄었는데 이 전체 파이가 커졌어요. 그래서 헬로키티 매출액은 늘었어요. 매출 비중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죠. 파이는 커져버렸는데 그 안에 포트폴리오 구성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헬로키티는 어떻게 됐느냐. 74년에 등장해서 지금 2024년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확장됐어요. 이렇게 다양한 헬로키티로 헬로미미도 나왔어요. 그렇죠? 헬로키티 여자친구 헬로미미도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사랑의 핫쇼핑 8월 7일에 극장 개봉해서 100만 명 넘었다. 이게 포스터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쌈엔터테인먼트를 좀 보겠습니다. 쌈엔터테인먼트 매출액 951억 그리고 캐치티핑 시리즈 누적 매출액 1,400억 원 돌파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일단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일단 여기 가로친 거는 마이너스잖아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다음에 이게 매출 총액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커요. 지금 판관비, 판매비와 관람비가 이게 관리비가 너무 커서 계속 적자예요. 지금 적자가 축소되긴 했는데 분기별로는. 연간으로는 적자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에서 2023년도 4분기 기준으로 3,176억 원 단기 순이익으로 7,695억 원의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판매비, 관리비, 판관비가 많이 든 거죠. 그런데 판관비가 어디서 많이 들었느냐 이거 다 인건비입니다. 이거 다 인건비예요. 이거는 지금 2023년도 분기가 아니라 연간으로 모아놓은 거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단기 순이익 적자가 1조 4천억 원입니다. 아주 큰 적자가 나고 있죠.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인데 매출액은 늘고 있어요. 그렇죠? 매출액은 늘고 있는데 지금 이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매출 총이익 및 GPM 영업이익률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매출 총이익도 올라가고 있죠. 문제는 영업이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직거래로 지금 바꿨죠. 판관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판관비를 줄여야 됩니다. 매출 원가율하고 판관비율 이걸 줄여야 돼요. 매출 원가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판관비율이 올라가고 있죠. 판관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39.0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중에 판관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죠.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신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을 지금 배치해가지고 사업을 넓게 펼치고 있거든요. 놀이공원, 테마파크, 편집샵, 캐릭터샵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지금 초기에 투자한 비용, 이걸 회수할 때까지는 일단 계속 적자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팬덤 지표. 이 인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쌈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5123여 명밖에 치솟았습니다. 이거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죠. 잠재적인 고객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티니핑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티니핑 트렌즈 주스 어린이날이라던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확 트는 게 보이죠.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자, 문제는 이게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시즌만 튈 게 아니라 사계절 트여야 되죠. 이게 지금은 굉장히 일부분의 그 어떤 연령층에서만 튀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IP들입니다. 메탈 카드봇이랑 미니 특공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주력 IP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티니핑을 메꿔줄 다른 I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대가 되고요. 해외 시장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죠. 아까 전에 사랑의 핫쇼핑이 지금 중국에서도 개봉되어 있어요. 중국 개봉에서 지금 영화 상영 실적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알송달송 캐치 티니핑하고 메탈 카드봇이 2023년에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중국에서 성과가 굉장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모션 캐슬이라고 아까 말한 대로 돈 주면 티니핑 공주로 차려주는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구매 회원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 라인업이 이렇게 메탈 카드봇 그리고 캐치 티니핑 그리고 미니포스 그다음에 이게 3분기에 프로젝트 W가 새로 나오는데 여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 기대가 되죠. 지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듭형입니다. 이 산리오 그룹까지 가려면 결국 등골핑을 넘어서 땀골핑으로 3, 4, 50대의 땀을 흘린 돈을 뺏어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이걸 모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3살 파산 버릇 80파산까지 간다. 6, 50대의 1개입니다. 6, 50대의 31. 11, 52대의 14.